단양 영춘의 수석 많은 집이 왔습니다. 와 참 돌 많다. 돌 많네. 돌로 말하면 금수강산입니다. 영춘의 수석 많은 집. 엄청납니다. 엄청나. 멀쩍도요. 자 구경들 하세요. 단양 영춘 별방리 별방리 거산 수석에 왔습니다. 오늘 차일필 해당 담아내기 사러 왔는데 담아내기 사러 왔는데 그 옆에가 수석 가게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유 보이시죠. 저 돌 좀 보이시죠. 이게 전부 수석입니다. 수석 수석 많은 집이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와 돌 많습니다. 돌 많습니다만 거산 수석 단양군 영춘면 별방 1위 거산 수석원 검평 검평 55평에 돌 좀 한번 보세요. 돌 좀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 오면 돌도 많고 돌도 싸고 자유롭게 수석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거 봐요. 자 간판 보이죠. 거산 수석원 자 거산 수석원 김영삼 대통령 호가 거산인데 엄청납니다. 정당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와 청좌석 서강의 꽃들만 모아놨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와 좋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취미가 수석이라 하잖아요. 남자들. 진짜. 마지막 취미가 수석입니다. 사장님이 내보다 6년 후에인데도 돌 두는 거 보면 내 두 배 세 배 들어요. 나는 이제 호빵이지. 호빵이야. 내보다 6년 후에인데도 돌 두는 거 보면 뭐. 탐색 땡기는 거 보면. 이야. 우린 허다이래야죠. 영 허다이래. 아 이래 부위별로. 부위별로. 인재똘는 인재똘. 야야. 그렇지요. 이야. 이게 한번 보세요. 거산수석 전화번호도 다 있고. 우와. 성수석 오늘. 아까 낮에도 꽂아 없던데. 어디. 인재. 그렇겠지. 인재 갔겠지. 예. 그렇겠지요. 예? 네가 왔어. 없어도 쉽지. 음.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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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지금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애타게 애타게 기다리던 농부들의 여망 비가 오고 있어요 우리 국산말로 보글보글하니 보글보글해요 엄청납니다 송이 지금 촬영하지 하면서 니가서 분무기전 가져와 꽃돌 현장입니다 여기는 큰거 적은거 다 있습니다 석부작이 고대로 뚝 떨어진걸 고대로 갔다가 이랬는데 여기 물호수로 물을 내려놓으면 폭포가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포에 야아 완전 폭포입니다 이건 물 물이요? 응 아아 금붕어 이거 어디에서 샀어 형? 제천 아아 금붕어 물암비갖고 어디에 제천 어디에? 그 들어가다보면 로타리 있잖아 네 시장 거기 가면은 붕어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가면 2천원씩 해요 네 그러면 2만원 주면 열 한 마리나 두 마리 줘 아이고 야 네들 근데 너무 큰거는 튀어서 안돼 튀어서 예 아니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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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이니까 연못은 큰거 해도 되지 아니 근데 왜 되고 안열대가 안엔 천천히 대가도 돼 형 큰거는 여기 형 요돌 요돌 좀 봐 요거 여기 성부여 물 뿌려봐 요거 세와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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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와봐 아저씨 세와봐 어? 한번 세와봐 응 빠졌다고? 응 세와봐 아 아 그치 고려놔 고려놔 자 물 한번 뿌려줘봐 그 때가 한번 찍고 짜서 그렇지 수입이 양쪽으로 응 아 이 짜가 이렇게 됐구나 아 뭐 우에서 보기 뭐하면 좋던데 뭐야 그 선 좋은데 어 밑에 밑에 하얀 부분이 약간 네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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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 이거 태양이 떴어 또 뭘 봤더라 저 앞에 이거 뭐 촬영한게 이거 아니라 이렇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님 이거 태양석 이거. 이거 10만원으로 깎아. 이거 10만원짜리 맞는데.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우리 선배 형님이라서 깎자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꿍꿍 앓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촬영 와서 돌 하나 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